자 이제 오늘 화요일부터 제가 안식월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6월 29일 토요일 새벽기도회 때부터 한 달 뒤부터 오는데 토요일 새벽기도회 때 제가 누가 오시는지 잘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출애극기 강의는 잠시 멈추었다가 한 달 뒤에 오늘은 이제 우리 루디드 페이트 주제에 맞는 말씀을 좀 나누고 그리고 목회적인 설교를 좀 하고 안식을 마치고 돌아오면 출애극기 강의를 이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때부터는 재앙이 시작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재앙이 시작된다 이 말이죠 제가 설교하는 게 재앙이다는 뜻이 아니라 하필이면 그때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앙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이상 기라 때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이번 기간 동안에 교회와 또 기관들을 방문도 하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앞으로 동력하게 되는 탈북민교회 또 여명교회와 생명창대교회 그렇게 또 방문하고요 또 여러 사역자들 또 뵙고 만나고 또 생각의 지경을 넓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은퇴 때까지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구체적인 여정과 기획을 세우는 시간도 갖게 됐고 또 올해부터는 책 출판을 시작하기 위해서 책을 작업을 기본 골격들을 다 만들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제일 머릿속에 많이 떠올랐던 게 가짜 휘발유 생각이 좀 많이 났습니다 옛날 한국에서 가짜 휘발유 나오고 이럴 때 많이 봤는데 여러분 한 가지 그냥 여러분 모를 것 같지만 아는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짜 휘발유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게 뭘까요? 진짜 휘발유가 제일 많이 들어있습니다 알코올이랑 불순물이 많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사실 가짜 휘발유에 제일 많이 들어있는 게 진짜 휘발유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진짜 휘발유가 있으니까 진짜 휘발유가 꽤 양이 되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불순물이 기준을 넘어서게 되면 그것은 가짜 휘발유로 분류가 되죠 취급받습니다 불순물만 가짜라고 여기지 않고 진짜 휘발유도 똑같이 가짜로 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직분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일부 목회자들 중에 일부 성도들 중에 일부 교회 중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싶지만 사람들은 우리는 그래도 진짜가 꽤 많으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은 가짜 휘발유 보듯이 다 가짜라고 여길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완벽주의자가 되자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별되지 않으면 약간의 가짜가 아니라 약간의 가짜를 통해 진짜도 가짜가 되어버린다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마음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단이 위험한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디 이단이 모조리 틀렸겠습니까 이단도 성경 보고 이단도 예배드리고 이단도 목사 있고 이단도 좋은 일 합니다 지역사회 봉사도 하고 다 합니다 이단도 나름대로 다 진짜 휘발유 같은 것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가짜를 꺼내놓지 않는다는 거죠 진짜를 꺼내놓고 그렇게 다가오지만 불순물이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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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훅 가버리게 되는 것도 이단에 빠지는 것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휘발유가 좀 있다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성경과 신학을 배울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가짜를 꺼내놓지 않습니다 진짜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불순물이 섞여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들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때 주의해야 합니다 조금씩 조금씩 섞어가다 보면 어느 틈에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본인도 헷갈리는 자리에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때 우리는 완벽주의자가 되라 하는 것을 말함이 아니라 단 조금이라도 불순물이 섞이지 않도록 깨어 고민해야 하는 그 사명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밥 생각이 또 나더군요 밥에 모래가 10% 있으면 밥입니까? 못 먹을 밥입니까? 쓰레기입니까? 90%는 밥입니다 90%는 쌀이에요 그러나 10% 모래가 있으면 그것을 모래가 섞인 밥이라고 하지 않고 갖다 버려야 할 밥으로 지급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영역입니다 완벽주의자가 되자는 강박관념이 아니라 밥을 하는 심정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고 권사 집사님이 되시고 그러면서 교회를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밥에 10% 모래라도 섞이면 90%는 밥이잖아 할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갖다 버려야 할 밥이라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시작하면서 또 특별히 단임 목사되면서 제일 많이 생각했던 게요 하나님 밥 짓는 마음으로 쌀을 씻고 정성을 다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요즘처럼 쌀이 좋아서 모래 하나도 없는 돌 하나도 없는 이런 쌀이 아니라 정말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했던 것처럼 이렇게 조리로 불순물과 돌 걸러내듯이 그렇게 밥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제가 드렸던 마음입니다 아무리 햅쌀을 가지고 압력바수사에 지어도 여러분 모래 조각 하나만 들어가도 가족들이 고통받습니다 엄마의 마음이면 딱 하나 작은 돌 조각도 결코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죠 딱 하나 들어간 돌 조각 하나 때문에 엄마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계속 주신 마음은 그랬습니다 밥 짓는 엄마의 마음으로 쌀을 씻고 불순물을 걸러내고 정성을 다해라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밥 짓는 엄마의 마음을 갖고 교회를 섬기고 싶었지만 그러나 돌아보면 여전히 부족함이 많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라도 듣다가 돌 씹은 얼굴로 가실 수 있는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빨 부러져서 나가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알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엄마가 밥을 해줄 때 돌 하나 들어가지 않는 것은 우리 엄마의 완벽주의 성향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엄마가 옛날에 완벽주의자라서 돌 조각 하나 허락 못한다 우리 엄마는 밥 짓는데 실력이 뛰어나다 하신 분은 없을 겁니다 우리 엄마는 사랑과 정성을 다하셨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세상에 밥 잘 짓는 실력 가진 엄마는 없습니다 그냥 자녀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사랑과 정성을 다하는 엄마가 있을 뿐인 것이죠 맞습니다 어떤 불순물 하나 끼어들지 않은 밥을 하얗게 김이 모락모락 나게 지어낼 수 있는 능력은 실력과 완벽주의 성향이 아니라 사랑과 정성입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을 끊임없이 주셨지만 돌아보면 참 여러 가지 부끄러운 생각, 죄송한 생각 또 그 마음을 잃어버렸구나 쌀 좋은 거 사가지고 쉽게 밥 지으려고 했었구나 압력 밥솥을 믿었구나 좋은 장비를 믿었구나 기술자가 되고 싶었구나 실력을 갖고 싶었구나 사랑과 정성은 잃어버리고 실력을 가지려고 했구나 하는 후회를 하게 되어지죠 맞습니다 저도 그랬고 많은 목회자들이 소위 빠질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일을 잘하기 위해서 실력이 있어야 한다 하는 생각이었던 거죠 능력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었던 겁니다 실력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오래된 신앙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들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방법을 물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올일까 하올을 가르쳐달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습니까?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이런 유혹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노하우를 가르쳐달라 그렇죠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공적을 세우고 업적을 남기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을까? 노하우를 배우고 싶습니다 비결을 알고 싶습니다 칭찬받고 싶습니다 성공하고 싶습니다 부여하고 싶고 추앙받고 싶고 그리고 잘나가고 싶습니다 이건 세상 일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기왕이면 목회자 되면 큰 교회에 하고 싶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유명해지고 알려주고 영향력이 큰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 끊임없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늘 그게 목사님들도 중요합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가 해도 될라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 가르쳐주세요 목사님 좀 가르쳐주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설교 그렇게 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그렇게 빨리 커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대형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영향력을 가지고 사람들이 내가 한마디 하면 귀를 기울이고 듣게 만들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자꾸 그것이 알고 싶다 끊임없이 서로가 만날 때마다 꿀팁 좀 목회 노하우 전수 막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 가보니까 3년 개척에 150명 만들기 비법 뭐 이런 세미나도 있더라고요 개척 3년 만에 150명 만들기 비법 그걸 성경에도 없는 걸 어떻게 찾으셨는지 제가 알 수가 없지만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끊임없는 유혹이 있습니다 말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내가 잘하고 싶다는 나의 일입니다 내 욕망이 반영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일이었고 결국 세상 일처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일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가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내 일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잘 안 되면 기죽고 잘 안 되면 그냥 기죽다가 열받으면 비아냥거리고 경쟁하고 그래서 이기려고 들고 갈등하고 반복하고 질투합니다 잘 되면 우쭐거리고 가르치려고 들고 훈수하려고 하고 그리고 내 말을 들으라고 교만해지고 자만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하여야만 생각하니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립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이 세상 일처럼 되어버리는 거죠 이건 목회자만이 그렇지 않습니다 직분자들도 누구나 빠질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맡은 이 일은 남들보다 잘해야 돼 하는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할 때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이런 질문을 던진 사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아 저거 분명히 바리새인들과 제사장 서기관들일 거야 아니면 여전히 경쟁심 많은 제자들이 내가 누구보다 더 잘하나 예수님 제자들이 그랬겠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쁜 사람들도 아니고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이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셔서 오병 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준 그 광야에 모여있던 남자만 5천명이었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냥 예수님이 보실 때 너무너무 불쌍하게 보여서 목자 없는 양처럼 보여서 가던 길 멈추고 그들을 위해 오병 이어 남자만 5천명을 먹였던 그 불쌍한 사람들 이 세상에서 거절당하고 외롭고 실망하고 좌절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도 이제부터 갑자기 예수님 보시기에 잘해보려고 하는 사람들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불쌍한 사람들 계속 그들은 예수님 만나고 나니 눈이 번쩍 뜨인 거죠 아니 배가 번쩍 뜨인 거죠 이야 이란하고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천명을 먹이는 분이 나타났다 우리가 저분을 임금으로 세우고 왕으로 세우면 이란에도 배부르다 저분을 왕으로 세우자 그러면 우리는 엄청나게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예수님이 필요하다 배부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하다 풍요와 부조를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하다 성공하고 똥똥거리고 잘 살아보고 싶어서 가난하고 힘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들고 배부르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일은 이 사람을 왕으로 만들면 우리는 배부르게 살 수 있다 이것이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당신을 로마 총독을 밀어내고 왕이 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당신을 해롯 대왕 쫓아내고 왕으로 세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배부르고 똥똥거리고 잘 사는 길이 되겠죠 그들이 꿈꿨던 것은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야로 왕으로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슬프고 가슴이 아프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가던 길을 멈추고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해 불쌍히 여긴 백성들이 배부르고 좋아지니까 이 예수만 붙들면 나도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 예수님을 임금 만들기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버려두고 다시 산으로 떠나가시더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 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가 나를 찾고 있는 이유가 뭐냐 너희가 왜 나를 그처럼 만나고 싶어하고 찾고 싶었느냐 하나님의 일을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배부르기 위해서 아니냐 나도 한번 똥똥거리고 살고 싶었던 것 아니냐 나도 넉넉하게 부여하게 잘 살아보고 싶어서 너희들이 나를 찾았던 것 아니냐 그럴 때 나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없고 약한 백성들 주님이 불쌍히 여긴 백성들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위해서 생명까지 주는 목자가 되려고 했더니 그들은 예수님이 목자가 되시기보다 나를 위해 죽으시는 목자가 되기보다 이 세상에 군림하는 왕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랬었을 때 주님은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을 본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배부름을 위해 나를 찾는 도다 하신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도 우리가 왜 주님을 찾고 있습니까? 왜 나는 주님을 지금 찾고 있습니까? 아니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찌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지만 그것이 우리는 우리의 배부름을 위해 주님을 찾았던 것 우리의 성공과 성취를 위해 주님을 찾았던 것이 아닌지를 예수님은 담담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목자 없는 양 같은 불쌍한 백성들이었고 소위 말해서 민초들이라고 민중이라고 무조건 선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배부르고 싶고 떵떵거리고 싶고 잘하고 싶은 성공하고 싶은 그래서 내 그 배부름을 위해 주님을 찾는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는 우리는 연약한 죄인의 자화상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에 대해 예수님은 어떤 대답을 주십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이 무언가를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 땅에서 크고 큰 교회를 세우고 기독교 정치인들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경제계, 사회계, 문학계 전부 다 기독교인들이 장악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2급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기독교 제국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 그 보내신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방법에 있지 않습니다 사역 잘하고 실력 있고 재능이 넘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위대하고 거대하고 장대하고 그리고 폼나고 멋지게 만들어가는 세계적인 프로젝트를 벌이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크게 오해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의 일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비전이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하나님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하나님의 일은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목사가 되고 평신도 리더가 되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인이 될 때 필요한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능력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탁월한 리더십도 가져야 하고 HR도 잘해야 되고 남다른 꿀팁과 노하우도 가져야겠죠 하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을까요? 묻는 질문에 주님은 너에게 아들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임 목사 생활 15년 이어오고 꽤 오래 왔죠, 그렇죠? 처음 올 때 아니랬는데 우리 지미한 목사님이 14년 전 사진을 저한테 보냈는데 믿음이 필요하더라고요 이게 나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기에 믿음이 필요하더라고요 아, 이게 나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15년 단임 목사 생활하고 앞으로 또 우리 교회는 이제 은퇴 연안이 나이로 정한 게 아니라 소셜 시큐리티에 달려 있어요 거기서 이제 풀펀드 될 때 67세가 될지 68세가 될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대충 정리해보면 12년, 13년 정도 앞으로 언제 때까지 남아있다고 본다면 하나님 제가 이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네 믿음은 괜찮냐?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올해 우리가 루티드 페이스 시작했던 이유도 지금 우리에겐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실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 주님이 제일 저에게 도전 크게 주신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목회는 능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 될 때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복사될 때 제일 믿음이 필요하다 기독교인이 될 때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성교사 될 때 믿음이 제일 필요하고 크리스찬이 될 때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하나님이 인직할 때 제일 필요한 건 능력이 아니라 믿음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 때 주님이 하신다는 믿음이 사라집니다 내가 해야 한다 생각할 때 주님이 하신다는 믿음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능력 붙들 때 믿음이 죽습니다 내 능력 자랑할 때 믿음이 죽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주님이 하십니다 하는 것을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그냥 모르미니 내가 하려고 드는 것 그러니까 내 말 들으라고 소리치고 내가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셨다는 착각 그렇게 나아갈 때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능력과 실력의 눈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되나 안 되나 실력이 있나 없나 그것이 새 눈이 아니라 믿음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믿음이 능력인데 능력이 넘치니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능력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능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것의 원어번역은 여기서 일은 복수형입니다 What must we do to be doing the works of God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뭐 하면 됩니까 뭐 헌금을 할까요? 내가 조직을 만들까요? 내가 공부를 좀 할까요? 내가 뭘 위해서 뭘 할 수 있으니까 내 이런 재능을 한번 쓰시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A lot of works of God A lot of works for God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겠다고 자꾸 우리는 많은 복수형을 들고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달랐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께서 대답을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것은 언어로 단수입니다 This is the work of God This is the work of God Then you believe in Him whom He has sent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그 한 가지가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수많은 공로와 행위와 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수형으로 오직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아멘 목사님 오늘 정말 잘하셨다 나 이제 봉사 안 할게요 다 데리고 오로지 믿음만 갖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주님이 딱밤을 확실하게 때려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딱밤은 뿔랍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모든 것들을 무엇을 위해 하느냐는 거죠 믿음으로 한다면 내가 수많은 일을 해도 나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수많은 일을 해도 한 가지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많은 일을 했는데 나는 딱 하나만 했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는 일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주방에도 봉사하고 섬김의 자리, 교사의 자리, 소그룹을 섬기고 교회 청소하고 다 많은 일을 했는데 자신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주님은 그 사람에게 딱 한마디 하시는 거죠 The work of God 너는 그것을 했구나 주님 저는요 너는 works of God을 했구나 너는 많은 일을 했구나 그런데 뭐가 없는 거죠?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도전은 이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했지만 믿음이 없었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고 제대로 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믿음으로 했다면 모든 것을 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예수님이 없다면 전무인 것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여겨지나 예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젊을 때 우리 그러잖아요 젊을 때 젊을 때는 많은 사람을 알고 싶잖아요 그렇죠? 저도 지금 젊은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많은 사람을 알고 싶잖아요 그런데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많은 사람을 알고 싶은 거다 생각했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많은 사람을 알고 싶은 거냐 아니면 많은 사람이 너를 알았으면 하는 거냐 순간 아 근데 진짜 저는 성경 하나님이 제 마음 들키게 하는 데 천재세요 저는 분명히 그랬거든요 내가 그냥 많은 사람을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에헤이! 많은 사람이 너를 알았으면 했던 거지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랬구나 하나님 한 분 아는 건 별 재미없었고 예수님 한 분만 알면 되는 게 아니었고 나는 많은 사람을 알고 싶었던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나를 알아줬으면 했던 거였구나 나이가 들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 필요 없고 정말 작은 사람이라도 깊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있으면 참 좋겠다 근데 그것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네 편 대줄 소수가 필요한 거지 너만 좋다는 그냥 네 편만 있으면 된다는 거지 그걸 또 알게 되더라고요 여전히 너는 나라로 만족하지 못하는구나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맞아요 많은 사람을 알고 싶은 거나 소수 정예를 가까이 두고 싶은 거나 둘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나는 주님 한 분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와 나는 주님 한 분하고 쳐다보고 있으면 너무 괴롭습니다 괴롭고 힘듭니다 한다면 그것은 홀로 된 사람과 홀로 있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나는 주님 한 분과의 관계로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쁩니다 한다면 홀로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하고 홀로 있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한다면 그냥 혼자가 되어버린 분이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임금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어 보겠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게 주님이 우리를 떠나게 만드는 길이라는 걸 모르고 우리는 계속 주님을 우리로부터 떠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붙들면 아무리 주님을 붙들어도 아무리 예수님을 찾아도 예수님은 떠나십니다 놀랍게도 평생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찾았던 겁니다 이렇게 평생 예수님을 붙들려고 했던 겁니다 내가 지금 최악의 방법을 주님을 떠나게 만들고 있다는 걸 모르는 채 나는 주님을 찾고 있다 나는 주님을 붙들고 있다고 착각했던 거예요 주님이 이것을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을 때 평생 하나님 예수님 붙들겠다고 하면서 예수님 쫓아내는 인생을 살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오늘 난 이 땅에서 많은 기독교가 또 교회가 착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왕으로 예수님을 삼자 미국의 임금은 예수님이다 이 세상과 철학과 대학과 모든 것에 예수님을 임금 만들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기독교 제국의 꿈을 꾸는 실수를 합니다 그게 주님이 떠나는 길인데 우리를 떠나게 만드는 길인데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예수님을 임금 만드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저도 이번에 안식을 앞두고 그리고 지난부터 3기 사회가 앞으로 남은 내 인생의 13년을 어떻게 살아갈까 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막 열심히 적었어요 열심히 막 적어놓고 보니까 아 그냥 이것도 해야 됩니다 주님 저것도 해야 됩니다 이것도 필요합니다 이런 일도 하고 싶습니다 이제 그냥 분리 개척도 해야 됩니다 교회 개척도 해야 됩니다 이제 막 밖에 스테이션도 세우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다 적어놓고 압축을 시켜보니까 딱 둘이더라고요 돈이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아니 그 많은 걸 다 적었는데 딱 두 가지로 정리하니까 재정이 필요합니다 능력자가 필요합니다 딱 두 가지로 귀결이 되더라고요 너무너무 허망했어요 주님 이게 뭡니까 그때 내 마음 그래 어쨌든 주님 재정이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믿음은 필요 없구나 이렇게 한 가지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송 목사 너한테 딱 하나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너에게 지금 필요한 건 재정도 능력도 아니고 믿음인 것 같다 참 마음 들키게 하는 것 같아요 참 마음 들키게 하는 일에 우리 하나님은 천재적이세요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렇구나 주님 믿음 없는 목사를 불쌍히 여기소서 또 능력으로 또 능력으로 또 재정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목사님 저에게 제일 지금 필요한 것이 주님은 믿음이라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지난 화요일 날 수요일 날 우리 풀로에 유학생 목사님 들어오셨을 때 제가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목사 15년 차가 이야기합니다 저에게 제일 부족하고 지금 저에게 제일 성경께서 도전하시는 건 믿음이 필요하다 였습니다 여러분 능력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 실력 쌓으려고 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 붙으십시오 그럴 때 그 모든 것을 주님이 쓰십니다 라고 나눴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한복음 6장 38절 40절을 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주님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가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린 자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은 명확합니다 나를 임금 만들어 달라고 아니라 내 아들을 보고 믿는 일 그들마다 영생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 아들을 내가 믿고 그 아들을 믿게 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에 제가 첫 해 6년 6개월 안식월을 가졌잖아요 6개월 안식을 하고 오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6개월 안식을 하고 오니까 재적이 아니고 주일 평균 출석이 90명이 줄었더라고요 6개월 보통 안식을 하고 오면 단임 목사가 안 돌아오고 딴 교회에 간다 송병주 목사 분명히 어디 큰 교회에 갈 거다 그리고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다들 90명이 빠지셨어요 그래서 주일 출석이 90명이 줄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회복하는데 2년 반이 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90명이 다시 회복이 되니까 팬데믹이 터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시 또 만창 도루묵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세월을 쭉 지나고 나서 그리고 그때 분명히 6개월 갈 때 체킹 어카운트에 한 38만 불이 있는 걸 제가 보고 갔는데 갔다 오니까 하나도 없더라고요 장로인들이 돈을 많이 썼다가 아니라 헌금이 많이 줄어가지고 없어졌더라고요 그때 제가 또 되게 많이 충격받았어요 그러나서 믿음이 약해져가지고 6개월을 3개월로 줄여서 지난번에 갔다 왔습니다 3개월로 줄이고 갔다 왔더니 조금 괜찮았어요 그래서 다시 믿음이 없어서 이제는 7년에 6개월이 아니고 오케이 1년에 한 달씩 하기로 지금 바꿨어요 그런데도 안식을 앞두고 믿음이 안 생기고 염려만 자꾸 생깁니다 안식을 가는데 한 달 사이에 예배 출석 확 줄지 않을까 안식을 가는데 또 그냥 헌금이 확 줄지는 않을까 안식을 가면 꼭 뭔가 안 좋은 일 생기던데 또 무슨 일 터지는 거 아닐까 그러면서 또 동시에 더 아프시면 안 될 텐데 또 그 사이에 돌아가시면 안 될 텐데 힘들게 그렇게 버티다가 마음 약해져서 또 좌절하시면 안 될 텐데 기도는 안 되고 자꾸 염려만 나옵니다 정말 어떤 데 앉아서 기도한다고 앉아도 그냥 머릿속에 염려만 계속 돌아갑니다 주님께서 그럴 때 딱 마음 한마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괜찮아 너 없어도 잘 될 거야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섭섭해지시더라고요 괜찮아 너 없어도 잘 돼 목사님들이 얼마나 잘할 건데 걱정하지 마 우리 장로인도 계신데 뭐가 걱정이야 왜 교인들을 못 믿어 그리고 성목사 딴 생각하지 말고 너 없어도 나 있다 여기 아 그래서 너 없어도 잘 돼 안식을은 도대체 저에게 뭡니까 하나님 이제는 너 없어도 잘 되는 교회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교인들이 알아가게 하는 일 그게 네가 쉬는 날이 아니다 성도님들이 이 교회는 단위 목사에게 의존하고 흔들리고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지키고 우리가 지켜가는 교회라는 것을 깨닫고 연습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걸 손님이 저에게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으로 부탁합니다 죄 없어도 잘 되는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좀 원뚜스러워지고 하는 소리야 또 이렇게 불필요하게 과도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식들을 키우면서 느낍니다 참 믿음 없는 애비구나 목사로서 느낍니다 참 믿음 없는 목사구나 우리의 마음속에 이 믿음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돈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 그것 때문에 끊임없이 흔들리고 불안하고 두려운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저를 위해서도 그렇게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이상합니다마는 우리 믿음 없는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또 대놓고 저한테 와서 이야기하시면 곤란하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월이 가고 연륜이 쌓일수록 내가 능력이 생기고 경험이 많아질수록 믿음이 약해지는 것을 발견할 때 그걸 들켜야만 합니다 어느 틈에 연륜과 경험으로 능력으로 하기 시작했구나 내가 믿음으로 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렸구나 우리 목사인 저부터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저 사람 실력이 있나 없나 저 부목사님 실력이 있나 없나 능력이 있나 없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부탁하고 싶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 권사님들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능력의 관점에서 사람을 보고 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 사람 능력이 있나 없나 실력이 있나 없나 우리는 그것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가를 바라보는 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밥 잘 지어주시던 어머니 그 돌멩이 하나 걸러내고 모래조각 불순물까지 걸러내던 어머니 실력이 있어서 그러셨습니까 능력이 있어서 밥 잘 지으셨습니까 어느 자식도 돌아앉아서 우리 엄마는 밥은 참 잘 지으시는 실력 있는 분이었다라고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하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을 먹으면서 우리는 엄마의 실력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의 사랑과 정성을 기억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완벽주의자들이 아니라 불순물 하나도 걸러내고 싶은 마음껏 밥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랑으로 따뜻한 밥 주고 싶은 엄마의 마음을 갖는 것이 교회여야 하고 성도의 길입니다 여러분 저도 한 달 동안 밥 짓는 연습 더 하고 오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밥을 짓는 엄마의 마음을 가진 선안청지기교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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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